이번에 준비한 거는 그 사실 이 64-in-1 이게 그 뭐냐 그 일본에서 나온 그 패미컴이긴 한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좀 그렇게 외색이 짙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야구 랜선 개막전 이걸로라도 해야죠 아 저 저 c 팀이 전혀 그 뭐냐 그 팀은 아니겠지만 그 그 유니폼 색깔이 그 빨간 빨간색 이어 가지고 나는 저 c 팀을 하고 싶었거든요 뭐 어쩌 수 없네요 참고로 이 여섯 팀은 요 mpb의 센트럴리그의 여섯 팀이구요 그러면 일단 이걸로라도 해야지 이게 아마 g가 요미오리 자이언트 d가 주니치 드래곤즈 그 그 다음에 그 t가 한신 타이거즈 그리고 s가 몰라 내가 mpb 팀을 다 아는게 아니 아니어가지고 한신 주니치 요미오리 이 세 팀밖에 몰라요 아 아 센트럴리그에서는 어쨌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 이거는 그 딱히 그런 뭐냐 센트럴리그 여섯 팀 이란 설정하고 뭐 그 이닝을 그 표기하는 그건 이닝 이닝 하고 볼 카운트 표기 그것만 일본 방식이지 딱히 뭐 뭐냐 뭐냐 외식이 그렇게 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라도 오늘 야구 랜선 개막전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랜선 개막전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뛰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아 내가 던져야되지 자 마구를 보여주겠어 79키로 그 다음 140 142 땡고 다시 마구를 83키로 야 왜 니가 늦게 뛰어 수비수가 왜 늦게 뛰니 투수가 더 느린 공 78키로 오후 무실점 마지막 공격이에요 여기는 연장전이었거든 음 으 으 겁나 뛰어 겁나 뛰어 겁나 뛰어 겁나 뛰어 겁나 뛰어 됐다 젠장 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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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자 일단은 첫 경기 망했고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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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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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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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багeen 쐬리집. aprox1 ok 또 2루타 3점차 3점차 됐구요 자 이럴때 또 뛰어 이루까지 뛰어 이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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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4점 차 끝 끝 끝 끝